오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도그린의 게임명고이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오늘은 Nightmare Reaper 이라는 게임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First Person Shooter와 Roguelike Roguelike 아니라 Roguelike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한 점은 미친듯이 많은 무기가 있어요 80가지 무기 정도 있는데 그리고 그거는 그냥 게임하면서 드랍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샷갓 있고 그리고 우리 일단 다 잡아야 돼 애들이 많이인데 그리고 여기는 우리 무기 선택 어떤 무기를 써보고 싶은지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 항상 두 무기 장착할 수 있어요 저는 그냥 한번 이 이거 썹시다 네 좀 효과적이네 아 또 하나 찾았는데 이거 한번 썹시다 그리고 오히려 그냥 Roguelike처럼 가끔 열쇠 같은 것도 찾아야 하고 그리고 그리고 어디 어디 어디에 나가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이스 그러면 계속 가자 그래서 우리는 계속 돈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하면 캐릭터 업그레이드 하시겠어요 여기는요 이를 해서 25% 25% 웹은 바꾸는 스피드 버프 받아요 그리고 버프는 그냥 돈으로 살 수 있어요 그냥 그냥 싸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미니게임 해야 미니게임은 깨야 돼요 이거 한 다음에야 우리 그 업그레이드 받아요 한번 깨야 돼요 어디로 나가야 하는지 거기 올라가면 무슨 보너스 받는 것 같아요 나이스 어디 나갈 수 있어 여기 여기 못 나갔네 오른쪽으로 나가야 돼 그렇게 합시다 우아 위험하다 잘 됐어 되도록 빨리 나가고 싶어 거기 문이 있네 나이스 나가자 오케이 버프 받았어 그럼 나갑시다 게임 계속하자 그래픽은 그다지 특별하진 않아요 다만 무슨 픽셀 아트? 근데 그 음악은 엄청 마음에 들어요 거기는 돈만 좀 있어요 아아 우리 죽었어 네 우리 다시 정신병 정신병원에 일어났어요 우리 우리 캐릭터의 정신이 좀 나간 것 같아요 그럼 누가 울어요 어 힘드세요 어 여기 그냥 차로 가자 차로 가자 나이스 스포어 핏 파트 1 그럼 계속 가자 이 레드 깰 수 있으지 확인해 봅시다 나이스 나이스 어 그거 뭐야 오케이 이 무기는 멋있는데 네 그냥 이 게임은 특별한 점은 무기가 엄청 많이 있던 것이에요 음 스팀에 따라 스팀에는 그냥 게이머 버전이 있어요 그건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냥 80 정도에 있는데 어 어 예에 못봤어 나이스 더 많이 쓸까 다 잡자 어? 아 예 못봤는데 안 죽을래? 저거 존으로 여기 좀 필요하긴 해요 아 그냥 다 올라가고 있어 나이스 어 이거 뭐야 둘이 새로운 무기 받았어 한번 장착해 봅시다 오 검도 있네 오케이 둘 다 한번 사봅시다 나이스 아 싫어 어 여기는 좀 위험하긴 해요 혹시 여기에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어 나 있을 리가 있을 필요가 없네 여기 모르겠어 이제 올라가자 너는 나가자 다른 길 찾아야 돼 아 여기 길이네 오 반농이 엄청 심해요 또 다른 모기 찾았어 그리고 여기 비밀방이 있어요 그냥 깨야 돼요 깰 수 있다면 말이에요 나이스 이게 돈만 있는데 돈만 있는데 다른 모기로 바꾸자 이게 뭐야 무슨 전기 마소인 것 같은데 아 여기서 왔어요 안녕하십니까 아무도 없는데 다시 올라가야 할 것 같아요 음 그거는 그냥 좀 계속 길을 찾아 해야 돼요 오하 아 여기 나가야 돼 나이스 하 찾았어 네 우리 비밀방 하나 찾았는데 근데 저걸 다 못 잡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냥 랩을 끝난 다음에 우리 어떤 무기 다른 랩으로 가져가고 싶은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거 뭐야 펌프 액션 샷건 로 가자 저는 항상 펌프 액션 샷건 마음에 들어요 다시 여기네 그리고 여기는 가끔 스토리 이어진 거예요 그냥 무슨 의사들이 우리 왕자님 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인 거 같아요 여기에 Hart 그리고 잠 틀으려고 다시 게임 계속 가겠어요 오 제 2장의 애니메이션 마음에 들어요 여기 어? 아 여기네 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위험하다 적들이 어디야 안녕하십니까 어 누가 들었어 이건 뭐야 흠 어 뭘 떨어졌어 이건 혹시 오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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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오케 적들이 어디야 이거 한번 써봅시다 이거 진짜 마음에 들어요 무기들이 미친듯이 많아서 오우쉣 아아아아 이런 마크스에서도 스티럴 무기 받을 수 있어요 나이스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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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렵다 주세요 전 이 무기 가져가고 싶어요 맞아요 한번 주세요 이렇게 하고 샷간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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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 오늘 진짜 정신이 좀 나간 것 같아요 쓸 수 있어요? 이거 뭐야 도대체 오케이 이거 한번 써봅시다 오케이 오케이 이거 잘 안 되는데 그거는 잘 안 되었는데 그거는 잘 안 되었는데 우리 다시 이거 써봅시다 프로필 사진이 없으셨다고? 맞아요 전 새로운 거 만들어야 돼요 우리 어디로 가야돼 우리 어디로 가야돼 아 여기 아직 안 갔어요 아 여기 아직 안 갔어요 오하 우리 이미 여기 있었는데 다시 거기 내려가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음 맵이 있나? 아 작은 맵이 있긴 합니다 잠시만 근데 이거 있다라 아 거기 혹시? 아 위험하다 오케이 이거 돼요 아니 여기 아무것도 없죠 아니? 계속 가셨어? 아! 아 무슨 소용이 있었어 어이없다 비밀방에 있을까? 아 길이 어디야 길이 어디야 길이 어디야 진짜 여기 길이 아니에요? 여기 무슨 버튼이 있어요 뭐 놓아야 돼 이 버튼에 뭐 놓아야 돼 근데 음 음 가져갈 수 있는 아이템이 없는데 아닌가 이거요? 아하 아하 오케이 찾았어 간단한 퍼즐도 풀어야 돼요 헤헤헤 헤헤헤 문이 열었어 문이 열었어 안타깝기는 그냥 다양한 음악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똑같은 헤헤 이 무기 안좋아요 이 무기 안좋아요 으으으으 샷건 워 워 아 저는 죽었어 또 죽었어 아 여기는 진짜 여기는 진짜 여전히 책이 좀 있긴 있어요 그래도 이제 왜 우리 여기 왜 비투성이 한 번 다시 한 번 다시 들어가자 할 수 있어 오하 안녕 오 고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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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오케이 여기는 헬트가 많이 있는데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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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거기 있었는데 저 샷건의 애들이 좀 강하네 저 샷건의 애들이 좀 어디로 가야돼 우리 웃고 있어 제대로 이 무기가 어떤 효과인지 아직 몰라요 여기나가자 얘는 진짜 헬트가 많아요 오아 오아 워우 아아 문 나가 이거 혹시 가져가 있었어 오케이 버튼 있나 어디 먼저 여긴 너야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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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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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버튼 어디 찾아야돼요 어? 의사인가? 의사 아니 지금 의사가 없어졌어 오 거기 개리 있어 그게 뭐야 너 이제 헉 까비 이거 좀 안 좋았어 근데 여기 아무것도 아아 없는거 다행 흠 흠 그거 다만 좀 마음에 안들어요 저는 길게 보통 게임에서 길치하는 것이 마음에 안들어요 근데 그냥 다양한 무기인 것이 좋긴 해요 어 어디로 가야돼 그렇지 아마 이쪽으로 아 여기 버튼이 있어 네 나이스 문 열었다 아 또 죽었다 카일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빵은 계속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안 좋아 보이는데 와 전 이런 병원에 있는 것이 있고 싶나 있고 싶지 않아요 할 말 있을까 또 할 말 있을까 또 할 말 있을까 아이고 그냥 잠들자 잠들자 음 아 스폰 포인트인가 태어난 장소 아 지금 좀 달아졌어요 아까는 여기는 무슨 문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도착한다고 도착한다고 너무 좋아 정말 또 다른 방식이 도착한다고 도착했고 도착해 아 이 애들이 이 애들이 위험하다 어어 불타고 있어 가끔은 그냥 슬로우다운 킬도 있긴 했어요 약간 여기 모인 것처럼 네 잠깐 하도 애들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어 잠깐 애들을 먼저를 잡아야 돼 아 다행이다 하나도 있네 보기 이상한 책 찾아받았어 책 마음에 안 들어요 나이스 저 애들이 좀 더 쉽게 잡으면 죽겠어요 아 어 이거 뭐야 오케이 이거 뭐야 이거 어 오케이 오케이 그냥 무슨 이거 어떤 무기인지 모르겠어요 나한테깝게는 그 탄창이 떨어졌어 뻥 나 나 나이스 우리 이 검 그냥 자를 수도 있고 아니면 던질 수도 있어요 어 아 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하는지 모르겠는데 무기가 어디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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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힐이 어디야? 지금 아이템 너무 많이 그냥 방향 완전 복잡해요 물건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여기에서 온 것이 아니에요? 여기서 온 것 같아요 아마 여기 왼쪽으로 가있으세요 여기로 가있으니 가있으니 가있는 것 같아요 아 나이스 너네 진짜 여기 아무것도 없어 까비 난 좀 왜 이래요 오 여기로 가있었다 아 아 안타깝기는 아마 아직 이 어 음악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직 뭐 이거는 그냥 Early Access 중이었어 아 여기 문이 있네 오 조준 알 수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이 친구 진짜 싫어 아 무기 주세요 좋은 거 아하하하하 나이스 자동 소총 자동 소총 아이교도 막힌 길이네 아 뭐 놓아야돼 이거 에스 간단한 버스 좋아 자 오 하나 더 뭐 주세요 이게 뭐야 진짜요? 하하 오케이 오케이 헤헤 이것도 방법이야 이것도 방법이야 이것도 방법이다 왜 이상한 좀 아무것도 아니네 워우 그렇게 하면 안돼 네 빨간색 빨간색 거 잘하면 안되 앙 포토 드 детей 오 어디 빨리 죽었어 헬스 헬스 아이템 헬스 아이템 랩을 깼어요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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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비밀방 하나도 못 찾았는데 우리는 샷간 계속 써봅시다 오 이게 뭐야 도대체 누가 이거 읽을 수 있을까 알았어 우리 한번 다시 랩을 준비해봅시다 nice 무슨 일인지 캠을 잠을 사회 우리 점프는 롱을 좀 해 하죠 Super Mario Zombie Edition 오오 가비 오오 오케이 전 이걸로는 면치이 그냥 FPS보다 더 어려운데 오우 야 아 아 아 아 제발 네 나이스 월션 많이 하시는것 같아요 아닌가 이게 뭐야 오 웹인 슬롯 하나 추가 그거 좋은데 우리 충분히 돈 없어? 우리 충분히 돈이 없네 무기 여기 무기 선택 아 무기만 확인할 수 있고 OPTION 야 뭐 특별한 것이 없는데 QUALITY SETTINGS EPIC VZYNC OFF FOV 네 이거는 어 THIS 네 이거는 완전 정신 지금 정신병에 있는 것이 맞아요 그럴까 하지 마 하지 말자 아이구 90 전 90 좋아 한 번 다시 한 번 다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허어엉 나이스 어 얘 그냥 점프 잘하네 이 여자 어어 나이스 야야야야야 여기는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닌가 아니면 어디에 올라가 있었어 아 여긴요 아닌데 아들 이 게 뭐야 이게 뭐야 워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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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엄청 빠르자 지혜전전화할 수 있어요 으웨웨웨웨웨웨 워워 쟈애들이 뭐야 오 오 이는 뭐야 오케이 우리 진짜 정신 좀 나간 것 같아 포키헌팅 오 오 그치 없다 근데 돈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길이네 안녕하십니까 아 이거 어 이런 방식으로 어 어 어 어 아 오케이 이렇게 가면 돼요 야야야야야야야야 누가 이런 레벨 생각났어 오 이건 무엇이 무엇인가 크라이오볼트 어 오케이 나이스 고마워요 뭐 왜 신다 편해 어 어 이거 먹어 워우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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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빵 빵 네 이 게임은 그냥 진짜 다양한 무기 엄청 많이 있어요 어 어 어 혹시 볼일 타임 아 볼일 타임이 안가 볼일 타임이 yokkata야야 볼일 타임이 yokkata야 오케이 오케이 오허허허허허허헣히 bridged guide 다ount 오우 버스 가 Hebrew anted 살짝 엑 두개 대박 이제 conteúеня 어어어어어어어어 오케이, 좀 사용하기가 어려운데 미치겠어 나이스 어? 오오 아 이게 안 좋은 것은 전 지금 볼트 여기 볼트하고 어어어어 물이 어디야? 물은 물 물 물 물 물 물 물 물 다른 무기, 다른 무기 좀 더 저한테 피해 안 좋은 무기 필요합니다 잠깐 어 오케이 이거 돈 우리 이거 쓸 수 있어? 오케이 뭔지 무슨 효과인지 모르겠지만 이 헬스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헬스인가? 오 오케이 이거 헬스였어요 나 나 어? 여기 다시 무슨 파솔 풀어야 할 것 같아요 이마 와우 얘는 좀 큰데 얘네마다 얘는 왜 안 죽어? 아 죽었네 나이스 다른 무기 써봅시다 으으으으 아직 사용해본 어 이거랑 응 얘랑 오케이 야 죽어 이게 뭐야 새로운 체크네 아직 안 사용하지 않았어 오 오 오 위험해요 아 나갈 곳이야 노이스 이 게임은 뭐 스팀에서 리모가 있어요 관심 있으면 한번 직접 확인해보세요 다음에 봐요 빠이빠이 그 후에 거기에 뇌